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관련 내용 충남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 관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충남 지역에도 권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충남 지역에는 총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인데요.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에 설치돼서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학대피아동과 학대피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학대받는 아이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말하자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만큼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아동학대의 실태가 어느 정도,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난 9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3,932건이고 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7,6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2,793건 신고 접수 중에 2,011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돼서 매년 아동학대 신고와 판단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피해 아동 발견율이라고 해서 아동인구 1,000명당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율을 살펴보는데요. 2021년도 전국 평균은 5.02범일 그러니까 1,000명당 5명 정도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남은 6.02범일 그래서 6명 정도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직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 의심이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죠. 지금 법정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주간도 함께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정 의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인도주의기구인 여성세계정상기금이 2000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는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안전망 조성과 법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충남도에서는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11월 18일 금요일 10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식을 갖고 도내 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결의 대회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스스로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라 훈육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어떨까요? 네,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21년 1월에 1958년 재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그 민법 징계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자녀 체벌이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 조항을 조금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징계권 폐지 이후에 올바른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부모라면 자녀를 체벌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체벌할 권리는 없습니다. 체벌 대신에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체벌을 포함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기존에는 부모라는 자리에서 자녀를 체벌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학대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게 용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 이 아이들이 이 학대에 노출됐을 때 정말 그게 또 특히 부모로부터 그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는 그 트라우마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아이들 성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동기의 학대는 아동의 건강, 발달 복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고요.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오랜 기간 학대를 받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돼서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거나 결혼하는 것은 물론 가정생활이나 부모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상황과 과정 자체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손상이라든지 성장 실패, 생리 기능의 변화 등과 같은 신체적인 후유증과 더불어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감정조절 기능의 저하나 이상 또 자기 개념 손상, 애착 형성 붕괴, 지나친 공격성 또는 사회적인 위축 그리고 자학적인 자기 파괴 행동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등의 심리적인 후유증 및 정신병리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적인 부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남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심리치유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또 제약대 방지와 건강한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심리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통해서 심리적 증상 및 심각도 진단을 위한 심리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또 정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세심하게 피해 아동을 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일단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네. 아동학대 신고 번호인 112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공동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학대 의심 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비롯해서 주변인에 대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아동학대 조사를 토대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전이행 조치로서 응급학의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거해서 응급조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즉각분리제도를 통해서 일시보호되기도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는 사례의 경중에 따라서 고소고발, 사건 처리, 모니터링, 아동과의 분리, 임시 조치 등의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고 조치된 사례의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심층적인 사례관림이 사후관리가 이어지는데요. 피해 아동의 경우에는 상담이나 의료지원, 또 심리검사 치료 진행, 학습 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이나 임시 조치 등에 따른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정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우에도 가족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라든지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외에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11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배우는 부모, 잘하는 아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증가하는 가정 내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발생률,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사회적 인식 및 인갑성을 강화하고자 캠페인을 기획을 했습니다. 부모가 매일 한 걸음 배우며 노력할 때 잘하는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양육 방법을 안내하고요. 올바른 양육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 서명을 진행을 또 받아서요. 정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가족적으로 일단 좀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 게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에 용기 있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좀 더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주저없이 아이지킨골 112로 꼭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아동학대가 좀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뭐 짚기는 했지만 그냥 봤을 때 이게 훈육인지 정말 아동학대인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섣불리 이렇게 개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이게 아동학대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그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신체학대 부분입니다. 신체학대는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를 둘 수 있는데요. 손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또 조르고 비트는 행위 또 핥히는 행위 등이 신체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그래서 체벌도구를 사용해서 체벌을 하거나 또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거나 실제로 그 아이의 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을 바늘로 찔렀던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체학대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완력을 사용해서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그래서 영유아 아이들을 강하게 흔든다거나 신체 부위를 묶는다거나 또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그리고 떠밀고 잡고 아동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거꾸로 매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신체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들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 화상을 입히는 행위들이 신체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음료수병에 농약을 넣어가지고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아이가 그걸 마시고 화상을 입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도 신체학대에 해당하고요. 다음은 정서학대 부분입니다. 정서학대는 정서적인 폭력을 말하는데요. 언어적인 모욕이나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또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로는 원망적이거나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이 해당되고요. 또 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 공부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고 했던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벌겨벗겨 내쫘는 행위, 문 밖으로 내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그리고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그래서 부부싸움에 노출되면 아이에게 정서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동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나 또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민, 유인, 아동 노동착취 등이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학대인데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로는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들이 모두 성학대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라든지 성교를 하는 행위, 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가 모두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임인데요.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또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그리고 의무교육,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사유 없이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방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데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말 그대로 버리는 행위를 유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당사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혹시 관장님께서는 실제로 사례를 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들 중에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조기 발견해서 해결한 사례라든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신고하실 때 가정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신고로 인해서 아동의 가정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동의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의심만 돼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에 계속 들려서 이웃 주민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신고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한 결과 아이만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 조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동학대인데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보호망을 위해서 또 행정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다양한 보호책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까요? 네. 현재 정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정책으로 아동학대 대응책의 보완 방안을 이제 정책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전이라도 위기 중후를 포착해서 개입하는 등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정책이 사실 이제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화되게 이제 실행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음면동 위기아동 발굴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 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또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과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이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학대 피해 아동과 또 이 가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조금 저희 지역에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아동학대 가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동학대 문제 외에 가정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과 협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누구도 소외된 아동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범죄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함께 예방해 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